지난 금요일 23일 저녁 8시쯤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이 개막전서부터 일본 내에서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작년에 연령이 이를 했는데 1년을 연기했지만 과연 이 시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올림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행을 해도 되느냐라는 그 논쟁으로 그 개막전서부터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전서부터 치러진 그 경기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여자 축구팀이 예선 1차전에서 패배를 하는 등 개막전서부터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덜 가졌던 사람은 더 갖게 되면서 아주 솔솔한 그 재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동안 이 선수들 4년 또 1년 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 미국에 간 선수들이나 우리 고국인 한국에 있는 선수들이 참석한 모든 선수들이 진짜 4년이나 5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그 결과를 그 마음껏 실력을 많이 발휘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선수들이 그곳에서도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또한 코비드로부터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그 과정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간간히 보다가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행하는 이중적인 그 모습에 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그 경우에는요 3년 전 한국에 있었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독도가 현재 한국의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고유의 영토인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뭐랄까 컴플레인? 그런 항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보하고 이 독도기, 이 한반도기에서 아, 아니요. 뭐죠? 그 한반도기, 한반도기에서 이 독도라는 그것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평화를 위해서 빼자 해서 그것을 빼줬죠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누리집에 심은 일본 지도에 이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없이 그냥 침묵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도 런던올림픽에서는 우리 한국의 그 나라가 최초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박종우 선수가 골을 둔 후에 독도 세리머니를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올림픽 유연회가 동메달을 뺏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도쿄올림픽에서는 제국주의 상징이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한국 선수단이 자신들이 머무는 그 숙소 아베 베란다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활용하여 만든 그 현수막을 설치하자 크게 항의를 하자 어때요? 이것을 철거하라라고 해서 이 철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들은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우길기를 우리의 응원의 그 깃발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허가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진 어떤 원전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원전 사고를 인해서 이 미국과 한국에서는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 본국에서 식재료 아주 좋은 식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또 담당 요리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선수들의 입맛과 건강에게 좋은 음식들을 먹이게 하면서 컨디션을 최대한 일으키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 미국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도 한국 선수를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문제 삼고 일부러 이슈화 시킨다라는 그런 비난을 모험과 언론을 통해서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연에서 재배되는 그 채소, 과일 또 그곳에서 자라는 그 가축의 상태는요 이 안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방사능 성분이 그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요 최근에 본 제 기사로는 이 멧돼지가 있는데 멧돼지에는 300배가 넘는 그런 세슘이 검출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이야 이런 억지 주장을 하여서 현재 한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강제 증위의 그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국제 사회에게 보유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그 여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동등한 그 규정을 요구를 하고 그 규정대로 동등하게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왜 말은 그런데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행위, 생정처리를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가정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과 요셉에게 가졌던 이중적인 모습이요 사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자녀들에게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임금에게 100만 달러 드는 빚은 자가 탕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임금님 만세하지만 어때요? 100대나리온을 빚은 자기 동료에는 갚지 않으면 너 못 나가 하면서 네 처자식을 팔던지 어떻게 내 돈 갚아라고 해서 옥에 가졌던 그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서는요 겉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믿음 좋은 사냥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변하여 변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이중적인 그 모습은요 원칙 없이 그저 사람의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것이 행해질 때는 결국 가정이나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회에서도 진리에 어긋난 이 이중적인 그 모습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그 믿음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외식적인 그 모습은요 아직 신학적인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시대 초대교육 시대에는요 더욱더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된 그 책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뭐라고 하죠? 보금서들, 그렇죠? 이 보금서들은요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 갈라디아서가 작성된 이후에 한참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보금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성교사역을 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의 그 보금을 전할 당시에는요 그때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는요 전혀 신학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보금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받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차례 방문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큰 기둥 같은 지도자인 야거보, 그 다음에 베드로, 유한을 만나서요 오직 믿어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보금의 진리에 서로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서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도 정립이 없어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들,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조했다라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이 보금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던 이 베드로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무너져서 그 이방 교회와 또 이방 교회의 그 성도들을 영적인 그 혼란에 빠뜨린 위기를 위기가 찾아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요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원문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1절을 보면 한국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라는 그런 접속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거보와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복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열매로 디도를 소개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그리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소를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것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것을 다 치르고 안두옥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얘 돌아올 때쯤에 이 베드로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돌아온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이 베드로는요 아 나의 사랑스러운 이 믿음의 동욕자 이 바울도 만나고 또 바울이 했던 그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회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안두옥으로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만나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밤낮 가리꾼 없이 너무나도 좋아서 진짜 성경의 사정전은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안두옥 교회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이방계 그 형제들과 아주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문의 12절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야고보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안두옥 교회에 갑자기 방문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이 구절을 사도행선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바로 15장 1절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한련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바리세파, 유대계, 그리쏘인 이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 코리안 어메리칸인데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뭐 전 수원이니까 제가 만약에 담으면 수원 때 그쵸? 코리안 어메리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의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12절에서 바오는 이들을 가르치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할래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는요 바로 유대계 그리쏘인입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 그래서 유대계 그리쏘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래자들이 가진 그 위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비록 유대계 그리쏘인이고 할래자들의 위세에 두려워하였지만 결국 그는 할래자들의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할래주의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 할래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교의 바리세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혹시 그들이 안디옥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못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세파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했던 그리쏘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다시 한번 일어날까 염려하여서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 때에 이방인과의 교제에 있었던 식탁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거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야거보에게서 온 자들이 과연 진짜 야거보가 보낸 사람들일까라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에 가든지 그러면 암흑에 누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화를 하죠 제가 만약에 누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하는 게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직접 당사자에게 가서 이 사람이 당신이 보낸 사람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거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야거보가 보낸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야거보가 보낸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전에 바울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거보는요 이신득의 그 복음에 동조하였고 또 한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신득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한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던 이 야거보가 현재의 율법의 한례를 믿음보다 강조하는 이 한례자들을 보냈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가 보냈던 사람들은 야거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야거보가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야거보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하고 다른 노선을 가질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들은 야거보의 명령을 받고 온 자들이 아니라 야거보의 그 제자를 사칭하여서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급진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들의 역량으로요 이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을 보자마자 바로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앉아서 먹었던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개인의 어떤 뭐가 있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면 취향이 달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 베드로가 행했던 그 행동은요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원 오브 탑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한 액션을 통하여서 그의 역량이 당에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주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린 주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들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그 결과를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대에서 바울은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 가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기하다, 무엇인, 체하다, 가면을 쓰다, 이중적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의 그 모습은요 바로 겉과 속이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그 여정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율법의 한례를 강조하는 한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리스의 그 몸을 함께 이루어야 할 그 지체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이방계 그리스오인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으로 벌어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요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동역자이자 안디옥교의 단임 목사 격인 그런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유대계 그리스오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방계 그리스오인들의 그 연합을 깨트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교에 들어왔더니 이 한례주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계 그리스오인들과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대계 그리스오인들이 자리에 가고 이방계 그리스오인들은 자기네들께 있고 이런 상황을 보자 이 바울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개발계 14절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그런 책만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과 말한 그 베드로가 자신보다 연령이 많고 또 복음에 있어서는 한참 순배고 교회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좀 높은 그런 영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밖을 나가서 그리스오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오인 그리스오인들은 그리스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오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오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가족들이랑 있었을 때나 내가 직장 동료들이랑 있을 때나 또 친구 있을 때나 동네 갈 때나 모르는 사람을 마주칠 때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 제일 우선주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오인이고 그런 삶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오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뭐 집사, 전도사,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서 진짜 누가 봐도 와 참 다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오인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못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감사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감사가 없고 전혀 은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주위에 있는 목사님과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눠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명받고 신학교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과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요 현재 신학교에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성경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봉사도 하지도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희생도 없고 그저 주일에만 왔다가 그냥 가는 썬데이 신자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신학생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MDB를 졸업하던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어느 사육지로 가게 되면 그 사육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 읽으세요 봉사하세요 성기세요 희생하세요 라고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은 그런 삶을 사지도 않았고 그런 훈련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그런 강요를 하는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그리소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소인답게 답지 못한 사람들과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답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동의란 그 책망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소인인 너도 그리소인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참다운 그리소인처럼 살라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인으로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세상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그 삶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복음의 진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은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전에 모두가 듣고 동일하게 인정했던 그 동일한 복음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15절을 먼저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돼 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견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전통적으로 선민사상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선민이 아닌 자들 그럼 누굴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유대인에게는요? 이방인 그냥 그래도 이방인 그러면 좋은데 이 유대인들 반응 이방인의 뜻은 뭐냐면 선민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선민이 아닌 자는 그 반대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그 관점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소 예수를 민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소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 두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듣는 사람의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교에서 어디로 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유대교적인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유대계 그리소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던 이 16절의 그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좀 표현하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소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소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알았다는 것을 다시 어때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말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16절에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요 아니 그리소만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바울을 공격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과 의로운 행위를 경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죄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랬더니 이 유대주의자는 어때요? 바울 네가 율법과 어떤 의로운 행위를 경시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런데 너는 결국은 죄인이야 그것이 낱낱이 드러날 거야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17절에서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이 어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라는 그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이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주장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말들이 모두가 거짓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는 죄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이기에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인 모습이 불법을 처지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대요? 결코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의인인 채 흉내내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범죄자라, 위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그런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바울은요 평생을 율법만 잡고요 율법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요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기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붙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했던 이 율법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자신은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율법에 다해 죽었습니다 저는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20절의 그 고백에서 이전에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소중하게 즐겼던 그 율법과 참당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과 이제는 내가 맞바꿔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 오직 율법 하면서 살았지만 어때요? 지금은 그런 삶과 오직 예수 하는 그런 삶을 완전히 바꿔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율법과 함께 살았던 제약된 자신의 그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위한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과 참된 충성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와 비슷한 말 또 그 중에서도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그 말들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지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스에 가서 그곳에 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아 이것이 죄인이다 이것이 죄악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요 우리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그 국률과 자배를 구하면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로 우리 안에 이미 의롭다라는 그 책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